자꾸 딴 생각만 하고 둘이 앉아있으면 그거 어디 연습이 되겠냐고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임미숙, 김학래 부부에 이어 10년 만에 탄생한 개그맨 부부 4호는요. 바로 박준영, 김재 씨입니다. 똥이 일로 갔어요. 왜 그래? 나 쳐다보지마, 태교야 안 좋아.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김재 씨가 말을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실 남자가 많이 바뀌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와, 정말 결혼하면 다 해줄 것 같아. 설거지도 다 해줄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잡은 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동. 그래서 잘 못 해주세요. 남자가 변하잖아요. 저희 집은 반대예요. 결혼하고 여자가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여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아니, 많이 변했어요. 어디였어요? 열심히 사는 거지. 또 개그맨 커플 탄생할 것 같은 얘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강유미, 유세윤. 나도 약간 느낌이 있어. 제가 볼 때, 저희들은 아니라고 죽어도 발뺌을 하는데. 내가 연습할 때 문 열고 팍 들어가면, 놀라는. 이렇게. 필이 있어요. 진짜로. 또 하나는, 유상모, 김지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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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들도 그러잖아. 이들도 그러잖아. 이들도 그러잖아. 필이 있어요. 그런 필. 개그맨 커플 오훈로 해산된 강유미, 유세윤 씨를 만나러, 연식즐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미, 유세윤 씨. 하중장 놀라시죠? 약간 놀랐어. 원래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자주 하시나요? 회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스퀸이 같은 노래를 잘 못하는 게 약간 아직까지 지금 머쓱해 아직까지 지금 머쓱해 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역시 아 강혜빈씨 최고예요 아 진짜 그만하라고 죽고 싶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너무도 미안한 연기에 실제로 사귀는 것 아니면 소문까지 났는데요 저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눈치들이 빠르신지 결국은 날 세워나가는구나 인간사라는 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왜 없어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두 분은 오히려 연애사를 퍼뜨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오빠 내 손을 다 잡아 잘 보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일단 할 때는 관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안아보는 것도 하지만 누가 믿을까요? 이거 정말 있어요 재밌어요 상대방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커플 개그 앞으로도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의 개발과 다양한 시도로 커플 개그의 맥을 이어가길 바라며 또한 이 안에서 제5대 개그매부가 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산무 씨 오늘 기회가 아주 아참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커플 탄생하는 건 좋지만 아까 충고를 해주셨죠 정들지 마라 저희 둘이 가슴속 깊이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말씀하면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오해됩니다 지금 누가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러세요? 이러시지 마세요 네 이거 저희들 하여튼 저희 둘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네? 우리 저 닮은 딸 낳아서 키울 수 있겠어요? 아까 DJ 디오 씨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정말 사실은 저는 영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동 씨가 인기가 정말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애인이 있더라도 바람을 피우고 싶은 남자 1위에 조인성 2위가 B, 3위가 김재동 씨입니다 아니 이게 뭘 방송까지 치는 게 아니 남들은 다 1위하는데 3위 오랜만에 한 번 했어요 불만이 집니까? 사실 이유가 심심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표 차이도 났고요 표 차이 얼마 안 났습니다 한 30% 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 나와있네요 2위인 B 씨가 30% 제가 10% 됩니다 3위를 굳이 끼워 넣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 씨가 준비하셨죠? 네 화났어 화났어 너무 미치셨다 무려 7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초대형 블록버스터 D 워가 드디어 오늘 미국에서 그 베일을 벗었다고 합니다 5년간 고된 작업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제작자인 심영래 씨와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저는요 영화배우 김래원 김혜숙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신의 허이제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세 스타가요 일일 포장마차를 열고 직접 사랑의 김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현장 정말 재밌겠어요 잠시 후에 만날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게일라데이트의 주인공은 그윽하면서 달콤한 카푸치노 같은 분인데요 바로 부드러운 남자 성시경 씨입니다 잠시 후에 저랑 함께 데이트하시죠 네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죠 KBS 1위 드라마 19 순정 제주도로 촬영을 간다고 했어요 제가 제주도까지 따라갔습니다 정말 제주도 좋죠 신혼여행을 따라간 거였는데요 어떤 그림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눈이 부시도록 사랑스러운 순수커플 서지석 구혜선 열업순정의 톡톡 튀는 비타민 커플 이민우 이윤지 안방극장과 사로잡는 네 남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연인들의 최고 휴양지 제주도에서 열업순정의 촬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민우 씨 그동안 이윤지 씨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했었죠 남자답게 용기 있는 고백으로 두 사람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가며 결국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조금 위탤위탤했었어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신혼여행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뭐 어차피 둘 다 정신 없기 때문에 정신없는 두 사람의 신혼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연 달콤한 신혼여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두 분 현재 신혼여행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인사를 하셨어요? 또 무사히 돌아오셨어요 네 다행이요 제가 과속을 해가지고요 경찰에서 잡혔어요 아직 방송이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또 사고를 냈죠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닌데요 자 이윤지 씨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도망을 가시더라고요 두 사람의 신혼여행 무사히 마칠 수 있을런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이면 뭐예요 네 네 네 윤정이랑 언제 결혼해요 뭐 국화는 어떻게 돼요 그것만 붙지 아 포위가 다 이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이민우 씨는 뭐 그냥 뭐 어 뭐 인터뷰다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인터뷰 되게 자상하게 해 주시는데 네 오늘 아침에 아침 신혼여행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그 우유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어떤 우유증일까요 많은 신혼 부부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것 같은 장면입니다 이민우 씨 넘어지는 게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분장이 아니에요 오빠 이렇게 물 너무 많이 뿌리신 것 같아요 아니 분장이 아니라니까 아니 분장이야 워낙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튼튼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두부 실제로는 이렇게 과격한 장례하게 씨름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힘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힘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은지 씨 목소리 면조까지 정말 두 사람 실제로도 아주 귀엽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 두 사람의 가슴 아픈 사랑도 안방 극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고 있는데요. 서지석 교회선 커플. 조금씩 서로에 대한 깊은 마음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조카한테 고백하는 날은 진심으로 프로포즈. 맨날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진심으로 반지 껴주면 좋을까. 조카 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겠어요. 추워요. 프로포즈를 받는 기분은 추워요. 서지석 씨 반지를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